카카오뱅크는 대출 성장률 회복 전망의 주가가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전월세 자원과 개인사업자 대출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주가는 1월 5일 전위보다 1,900원 오른 2만 7,3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491만여주로 전위보다 2.6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에 힘입어 지난해 7-8% 머물렀던 대출 성장률이 올해는 15%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1월 5일 주가는 지난해 1월 3일에 5만 9,100원에 비해 53.81% 하락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24.23% 하락한 데 비하면 막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8일째 계속 카카오 주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5일간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472억원을 사들였고 기관도 95억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개인은 573억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지난해 4분기 개별기준 순위자이익이 2,673억원, 영업이익이 802억원, 단기순위익이 6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는 카카오로 지분 27.18%를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 최대 주주는 김범수 창업주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외국인의 비중이 13.8% 소액주주 비중이 21%에 이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비엠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카카오뱅크